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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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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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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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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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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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. 아쉬운 거 맞나? 여러분 더 미치게 놀 죽으셨나요? 네. 이번 다음 곡은 크래즈러브이라면 그냥 미친 사랑하자. 지금 여기에서 롤링홀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함께 미친 사랑을 해보자 해서 크래즈러브 들려드릴 건데요. 만약에 이거 끝나고도 저희하고 더 미치게 놀고 싶으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앵코리아 단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. 바로 미친 사랑 해볼까요? 네. 네. 크래즈러브 들려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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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. 내 맘에 짓게 봐. 내 맘에 막 창작에 하필 열어도 내게 하늘 누담을 먹어도 모르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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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